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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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 같은 경우는 2국만 이제 왜 계속 쓰냐면 ㄷㄷ 아니 저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였으면 2국만이랑 사귀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아니 진짜로 아니 근데 난 그냥 2국만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저는 2국만이 좋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여자였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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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국만이랑 결혼했을걸?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2국만 같은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진짜로 아 현아사이가 약점 잡힌게 아니라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이 2국만이 감스트 삐삐 비디오 가지고 있는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사실 뭐 나온 상황인데 여정 뽀뽀해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2국만 괜찮아요 사실 좋아요 저는 2국만 아 2국만 너무 불쌍해 2국만 아 2국만 너무 불쌍해 여정 뽀뽀해 우정 뽀뽀하라고요? 할 수 있죠 3천개 터지면 하겠습니다 3천개 제 입술 팔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국만한테 10만원 주겠습니다 시청자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냐 예? 야 저거 진짜 쏘는거냐? 쏘신다고요? 야 공만아 너 뽀뽀 가능하겠어? 어디요 어디요? 입술인데? 아 저거 야 2국만 빨리 뽀뽀해 진짜 3천개 쐈어 예? 어디요? 야 로지 표시가 또 쐈어 로지 표시 진짜였어 예? 우와 대박 좋댔어 야 이거 근데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안하면 진짜 좋돼 왜냐면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2국만 남자가키 가자 2국만 남자가키 가자 어 입술이 형님? 입술 남자가키 2국만 남자가키 가자 현은 가만히 있어 형님 근데? 아 현은 안하지 새X야 현은 안하지 새X야 현은 새X야 10만개지 새X야 아 둘 다 정신 가면서 봤어 아 넘어갔어 하하하하하하하 제가 갑니까 형님? 어? 자 누가 갈래 누가 갈래? 가위보 가자 이긴 사람이 가는거다 네네 가위바위보 하아 눈 감고 오겠습니다 형님 어? 어우 더러워 자 X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2국만 잠깐만 야 니가 오면 안되냐? 제가 와요?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어 잠깐만 눈 감고 계세요 아 눈 안가볼게 상남자 스타일이잖아 네 가겠습니다 형님 어 근데 너무 입대는 안된다 살짝만 2촌 해야돼 3초 3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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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잠깐만 아아 X같이 생겼네 진짜 가자 직각게이드 아 진짜 얼굴이 X같이 생겼네 직각게이드 직각게이드 오케이 어쩔 수 없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물 좀 먹자 아아 입 좀 해보자 아 맞다 저기 저기 서로 같이 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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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형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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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2국만 이 이 2국만 이 자자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 2국만 하하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형님 제가 아는가 이렇게 파고들은거죠 3초 응 네 가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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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하 하 하 talking.. 붙였어 붙였어 오우, 오우선 공방욕이 토하는데? 여기 공방욕이 교수님과 함께 입술을 닦아야되? 아, 빨렸어 진짜 입술 닦아야 돼. 와 시발 더럽다. 여러분 제가 소통 좀 하겠습니다. 내가 소통 좀 합니다. 여기 딱 침바닥이다 여러분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. 네 3천간 지난 이었는데 봐주. 어서오세요. 소통 좀 해주세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너 물건하고이나 그냥. 둘이 뽀뽀구. 야무지게 넣어줘. 달달하게 넣어줘 그냥. 오! 무슨 물... 오토파크야 지금 그러니깐요 수영장이예요 잔악기라고요? 아 죄송합니다 잔악기 혀오면 3만개라고? 저희들이 혀오면 3만갠 됐거든요 아 나 진짜 안 돼 벌어져지지 하... 아 시발 최성국 얼마나 더러웠으면 최성국 존나 엉킨게 뭔지 아세요? 최성국 항상 매체폭동 쳐요 대단합니다 최성국 매체폭동 매체폭동도 폭동이기 때문에 강퇴하겠습니다 잘 가시고 하... 하지 말라고 그랬죠? 재반수 폭동하면 무조건 안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한 번은 강퇴당합니다 최성국 이따 5분 뒤에 뵙겠습니다 꺼지시고요 네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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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